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SVEZDA SVEZDA의 M3LE US Medium Tank 100th scale 입니다. 여기 자매품 사진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M2LE 안에 꺼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벌써 잘랐어요 비닐은 잘라내면 내용물이 나오지요 오늘은 디테일 아주 좋습니다 Very good Very good 입니다 좋죠 디테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출 상태도 좋고 디테일 좋고 아주 잘 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미 몇 개를 만들어 이 SVEZDA 제품을 제가 이미 몇 개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아주 믿음이 갑니다 SVEZDA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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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다 SVEZDA 제품이었구요 좋습니다 아주 작은것들 제가 안 샀는데 우연차는 기회에 이제 작은 도색 좀 해야 되구요 우연차는 기회에 미니스케일 탱크들을 좀 이렇게 제가 덮어야 됐는데 아주 좋아요 저번에 이렇게 덤핑으로 이걸 업어 보지 않았다면 이거 살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살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이걸 만들어 보니깐 제가 돈 주고 사도 괜찮겠어요 후회가 안될 것 같습니다 돈 주고 보니까 여기 한 6불 9불인가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7불 정도 되는건데 그렇게 아깝지 않은 직접 제가 돈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에요 이걸 이제 뜯어서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구요 M3 Lee 그렇습니다 작은 탱크들을 가지고 디오라마를 만들어 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구요 퀄리티들이 좋아서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립이 되는대로 리뷰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이 이제 4호전차 이거 4호전차인것 같구요 맞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셜먼 이게 이제 셜먼 이거구요 이거는 없습니다 사고 싶지도 않습니다 멋다리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조립 후에 다시 또 리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